교수님, 초속 30m라는 게 굉장히 세네요. 그렇습니다. 초속 30m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속으로 따지면 100km가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외부에 출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. 따라서 아마 오늘 경남 남해안 이쪽 부분은 대부분 학교들이 휴교를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노약자분들은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. 또 혹시 나가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,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셔서 살피셔야 될 부분이고요. 특히 전신주 같은 게 혹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감전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변을 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하나는 출근하실 때 속도를 평소보다도 한 20% 이상은 감속을 통해서... 운전하실 때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좀 배려를 하셔야 되고요.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출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. 이런 바람이라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 정도의 바람이면 높은 크레인 같은 공사장에 있는 크레인이 바람에 날려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죠. 네, 벌써 광주에서는 십자가가 무너지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철거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태풍 오면 간판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? 간판이 떨어질 정도면 지금 30m, 초속 30m보다 훨씬 더 낮은 정도의 풍속에서도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. 지금은 자동차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정도의 풍속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력이 센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도심에 있는 높은 빌딩들 같은 경우는 빌딩풍이 또 추가가 돼서 이 빌딩풍이 빌딩풍 사이에 있는 기압고리 형성, 작은 기압고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풍속보다도 한 20% 정도 증가가 돼서 유리창이 깨든다든지 유리창 파편으로 사망사고가 이룬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.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의 입장은 장점의 주요.